와 맛있다 구별 도세여 재밌는 놈과생 꿀꺽이는 오늘 우유 마실 거다 음료 Frozen 음료 Frozen 음료 Frozen 음료 Frozen comida 먹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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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며 먹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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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엄마랑 동재랑 재미있는 요리시간 동재야 엄마랑 우리 컵케이크를 한번 만들어보자 컵케이크를 만들려면 밀가루를 동재가 여기다 담아야 되는데 이 컵으로 다섯 컵을 넣을거야 가득 가득해서 가득해서 한 컵 두 컵 동재야 부어봐 두 컵 세 컵 가득 떠서 엄마가 4컵 평평하게 다섯 컵 이번에는 우유를 한 컵 넣을건데 동재가 이 컵을 잡아줄래? 동재야 다 됐다 동재가 뜨거우니까 조심해 동재가 만든 컵이야 자 우리 먹어볼까 동재가 한 컵 동재가 꼬리또 세컵 꼬리또 우와 내 컵 맛있네 또 만나 키키